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초시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당 학습을 진행할 때 다섯 과목을 병행하는 경우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되는지 이야기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것만 딱 따라가세요. 단순합니다. 첫 번째, 먼저 주당 학습 가능한 시간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듣는 시간, 자습 시간 다 합쳐. 자는 시간 빼고,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 빼고 해서 내가 주에 몇 시간 공부한다를 먼저 세우는 거죠. 그리고 야심차게 세워. 최대한, 내가 최대한 이만큼 할 거야. 이렇게 그래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권장하는 시간이 60에서 70이란 말이에요. 아, 70 넘으면 좋지.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이 안에서 70을 지향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다른 직장 병행하거나 이제 육아를 병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60시간 하자라고 설득들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모두 다. 자, 그러면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픽스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5등분을 하는데, 5등분을 하는데 그럼 5등분하면 60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은 12시간 나와요. 과목별로. 그 다음에 70시간 공부하면 14시간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자신이 좀 자신 있는 과목과 자신이 없는 과목을 나눠야 돼요. 근데 이것에 자신이 있다, 없다는 항상 경쟁자 대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예요? 그러면 제 눈치 보면서 국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국어니까 그래도 다른 과목은 너무 생소하니 그래도 국어는 내가 그냥 풀어도 맞는 지분이 있지 않냐.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 그래서 경쟁자 대비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 대비. 그럼 내가 국어는? 이제 영어는? 하면서 수능 등급이나 토익 점수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9급 공무원 시험 혹은 G7을 대비하는 친구들의 기초적인 수능 등급은 몇쯤 되겠지? 이런 얘기들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준을 줬냐면 수능 국어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연도마다 다 이제 몇 년도 수능을 받는지도 다 다르지만 본인이 3등급 후반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보다 뒤에 있었다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국어 투자를 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 3등급 후반선. 자, 그리고 자신이 3등급 초반, 2등급 이랬다 그러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 국어에서 좀 덜어서 다른 과목을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3등급 후반선을 두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4등급이었다, 5등급이었다 그러면 국어에서 다른 과목의 시간을 퍼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간에 해줘야 되는 거야, 국어도. 자, 그럼 국어 2등급이다 해볼까? 수능 국어 등급 2등급이었다. 수능 국어 2등급이었다. 나 독해 좀 해. 그러면 여기서 지금 12에서 14시간에서 국어를 8에서 10시간 정도로 해. 그럼 몇 시간 뺐어요? 4시간 이렇게 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4시간을 덜어서 아, 난 영어를 못해. 그러면 영어에 가져다 주는 거야. 에게 4시간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국어였다면 그럼 다른 과목에서 1시간씩 빼. 학에서 1시간, 법에서 1시간 이렇게 1시간씩 빼가지고 영어에 또 줘. 그러면 3시간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시간, 다른 과목에서 3시간 하면 총 7시간 정도가 영어에 덧붙을 수가 있어. 내가 영어가 약점이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가중추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에서 근데 아무리 자신 있어도요. 4시간 이상 빼지 마세요. 맥스 4시간 빼세요. 그 다음에 자신 없는 과목에다가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서 1시간씩 정도 더 빼면 3과목 정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총 7시간 정도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주는 건 다른 과목들 관리가 되지 않게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조금 어려움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실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영어가 200점 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7시간 가중치 줬으면 많이 준 거예요. 이게 학이나 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 배분 절대 금지. 이거보다 더 할 수는 없어. 자신이 잠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 훔쳐다가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도 여러분들 돌려차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요정도 가중치 배정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 나는 5과목을 동시 운영하는 게 너무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팔로우엠 나가는 시기가 8월 초일 텐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아 전 5과목 하다가 이 학습 의욕 자체를 잃을 것 같다. 그러면 줄여. 4과목으로. 그리고 4등분 하는 거야. 다시 짜는 거지. 근데 아 또 타협을 해. 3과목으로 또 줄여. 그래서 3과목으로 해서 또 줄여. 그러면 전체 수험 기간이 좀 늘어날 수가 있으니 욕심을 좀 내셔야 된다. 그래서 주총 학습 시간이 60, 70시간이 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동시 운영하는 과목 수를 줄이는 건 자신과의 계속되는 타협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감시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나랑 계속 과목 수라든가 아니면 총학습 시간을 포기하려는 날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당연히 할 것 같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주당 학습 시간 배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계획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메가 공무원 채널에 알고리즘 플러스 제가 맛보기로 열어놓은 연간 주간 계획표 짜는 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아예 제가 양식도 드리거든요. 주간 플래너 양식도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들어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에 파이팅! dude 예시 우리 林 什 예시